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캘린더의 유지 헤더 툴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달력 위에 헤더에 툴바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유지 헤더 툴바 속성의 기본 값은 True이고, 이 경우 툴바를 표시합니다. 유지 헤더 툴바 속성 값을 False로 지정하면 툴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툴바는 스케줄 캘린더 달력 위에 헤더 부분에 표시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유지 헤더 툴바 속성 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본 값인 True가 적용되어 달력 위에 헤더 부분에 툴바가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유지 헤더 툴바 속성 값을 Fals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가 표시되지만 상단에 툴바는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유지 헤더 툴바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유지 헤더 툴바는 표시되어 있습니다.